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여러분! 아까 저희 부대에 올라섰나요? 너무 쪄리! 여러분, 저희 부대에 올라섰나요? 예! 예. The song we just heard is the song that's perfect for a hot summer! It was the MBC Summer song, Party Applause!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되신 분은 저희 엑셋만 들으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쉬운 시즌에서 엑셋만 있잖아요. 네, 2시간 4월에 퀘스팅을 하면서 LA에서 연출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성공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근데 저희 둘이 맨날에서 축구하고 우리 딸 파우스 마켓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 기분 취향을 했잖아요. 맞아요. 호텔스팅 경험이 왔는데요. LA는 굉장히 많은 항상 저희에게 K-컵을 갖게 되는 행복하게 시원해 보실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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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작년에 K-컵 노래 1년 전이에요.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Let me give you a little spoiler. In a moment you will see a special stage to be prepared only for K-컵 LA 2023. 3 2 3 3 3 2 3 3 3 4 3 4 3 4 4 5 5 5 5 5 6 5 6 6 6 6 6 6 6 7 8 9 9 9 10 11 12 12 12 13 4 11 12 14 12 15 16 15 16 16 손이 깔아진 너가 기쁘자 우리에게 해주자 이 번지 할 때마다 너의 멀별에 뜨거워 너의 멀별에 뜨거워 이 반가운 멀리에게 더 커서 우리 여자친구의 그래서 그 golden star 한 마리들이 그리 겪겠 너의 짝이 이 과 Moo-to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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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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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넌 내 눈에 러지게 부셔 계속 나아줘 넌 내 눈에 러지게 부셔 감사합니다.